예비 부부 배우 주상욱과 차혜련의 하와이 웨딩 화보가 공개됐습니다. 공개된 사진 속 두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행복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는데요. 주상욱은 화보 촬영 현장에서 자주 만나면 단점이 많이 보인다고 하지만 자주 만나면서 이 여자와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혀 예비 신부 차혜련에 대한 애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. 한편 주상욱과 차혜련은 1년 열애 끝에 오는 25일 웨딩마치를 울립니다.